이 이야기였다고 생각해? 그럼요. 이걸 공개하면 큰 파장일 겁니다.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하고 이게 전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. 나 이제 임영락 그 인간의 현상 볼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정인 이석규가 누굽니까? 당신 이름 되찾는 자는 책임에 따를 거야. 공수처장직에서 사임할 것을 밝힙니다. 에피소드 아흘 언더커버 슬라스 슬라스 모람 니 참사랑 TV디가